오? 시장? 사과! 제가 사과 고르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? 자, 이렇게 사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붉은 뱃을 띄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을수록 햇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여기에 이 꼭지가 푸른색을 뗄수록 시신한 거예요. 이런 걸 골라야 당도도 넣고 우리 혈관에 껍질채 먹을 거니까 이런 걸 반드시 골라야 돼요. 몰랐어요. 나도 사과 좋아했는데도 몰랐어요. 걔는 노란색을 띄면서 이렇게 깨끗한 색깔이 좋아요. 이렇게 뭐가 흠집이 있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지은 거예요. 어우 너무 저기 팁이 많다 오늘. 자, 여기 놓고. 잠깐만 앉아 있어요. 잠깐만 왜 놀라셨지? 이건 다라이에요? 뭐 하시려고 그러지? 아휴, 걱정 많아요. 긴장할 거 아니에요. 여기에다가 적당량의 식초를 부어주세요.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을 거예요. 베이킹소다. 아, 씻으시려고. 역시 건강이는 과일 먹는 법도 남다르죠? 이게 저는 과일 닦는 전용 수세미라고 이거를 정해놓고 사용을 해요. 아, 수세미가 전용이 있어요. 어머. 과일 닦는 수세미. 우와. 저 사실 아까 살 때 껍질째 드신다고 해서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와, 저 정도면 뭐. 껍질째 먹기 위해서 조금 청결하게 세척을 하는데 저 팁이 딱. 껍질에 영향이 많은 과일들이 우유로 많잖아요. 네. 건강을 위한 거니까. 어? 이것 좀 보세요. 지금 우리가 식다 보니까 불순물도 많이 빠져나왔죠? 여기 좀 위에 불순물이 많이 있네요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먹으면 혈관 건강이 참 좋아지겠죠? 네. 아니, 씻고 나니까 더 색깔이 좋아진 것 같은데. 이렇게. 맑은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주시면 굉장히 개운하고 이거 맛 놓고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. 사과는 정말 너무 깨끗이다가 이대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. 배는 깎아 먹을 거 아닌가요? 일단 배를 깎아 먹어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음. 괜찮으신 거예요? 무슨 말씀인지 얼마나 맛있는데요. 나 배 껍질은 먹는 거 처음 봤어요. 저도요. 혈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거의 껍질 속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. 어차피 먹을 거니까 혈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먹는 건데 껍질 채 없자.